스페인, 우크라이나와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노리는 포르투갈 입장에서 이번 알라스르 측의 입장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스르로 이적했고 알라스르 측은 7번이 마킹된 유니폼을 든 호날두 사진과 함께 리그 전체 나아가 국가적인 성공이다. 호날두 새로운 집 알라스르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며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알라스르는 호날두에게 30개월의 선수생활과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 전세계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이다. 포르투갈 호날두를 영입한 사우디 알라스르 구단이 2030 월드컵 사우디 홍보대사를 호날두가 맡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호날두가 연봉 2,700억 원을 받으며 조국 포르투갈과 월드컵 유치를 경쟁하는 사우디를 홍보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알라스르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호날두와 알라스르의 계약서에는 월드컵 유치 홍보대사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밝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날두는 동료들과 잘 협력해서 알라스르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호날두는 이 루머로 인해 조국 포르투갈 국민들에게도 많은 욕을 먹고 있었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슈퍼스타 호날두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99.670ód 802 의 리니드립 70.000 80.000 80.000 80.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